뭐? 다 씻었어? 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됐어요 오늘 해볼 브이라이프 콘텐츠 카페 프린스 2편입니다 카페 프린스인가? 그때 우리가 했던 거에 이호정 아니야? 그렇죠 여기 했잖아 느슨해진 카페 씬의 긴장감을 줄어온 이호정 바로 오늘 오픈했어요 이호정을 오늘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뭘 만들 거냐 오늘 보시면 요즘 유명하죠? 이 와플 와플 기계 크러플 와플 기계 안 맞는 거 와플 기계인데요 이걸로 저희가 오늘 크러플을 만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붕어빵도 만들어볼 거예요 팥이 있어요 팥 팥빙수로 바꿔볼까? 아니요, 좀 추워가지고 아, 그래 네 요새 좀 추워가지고 웬만한 네 뭐부터 만들래요? 근데 이게 일단 네 저희가 일단 그럼 와플부터 일단 만들어볼까요? 붕어빵은 너무 어려울 거 같아가지고 맞긴 해? 네 그럼 일단은 장갑을 끼고 네 네 오늘 저희 야, 오늘 좀 조용하게 가자 카페잖아 카페고 요리를 직접 해야 돼 그때처럼 사먹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좀 조용하게 간다 아지? 이런 거 하잖아 의상 아니야? 의상 아니야? 의상 아니야? 의상 아니야? 의상 아니야? 에이 야, 못하겠다 나 손 땅... 나 진짜... 손 땅이 껴서 계속... 자꾸 안 들어가 잘 들어가, 근데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껴줘 나 손 따니 형 바로 바로 들어봐 나 들어봐 나 군 줄 알거든 진짜? 부럽다 나도 건조해 알았어 말해줘 말해줘 하지마 얘기해줘 얘기해줄 수 있는 가만히 있잖아 지금 나 손 따지면 안 들어가 의식해가지고 전하잖아 뭐야 나 의식해가지고 진짜 손 따지면 땀이 닿았어 아니 의식했어 말해가지고 쟤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만드는 방법은 모르거든요 베이커 뭐 무슨 베이커 크루아상을 저에서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뒤에 뒷면이 있을 거예요 아니래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뜯으래요 뜯으래요 근데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반복 이거는 크루아상 아니에요? 야 우리 집이 베이커리가 됐어 지금 일단 에어프라이도 갖고 신선한 빵 CJ 발효 냉동 기술로 별마다 버터 풍리가 사려있는 바삭돼삭한 패스츄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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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라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크루아상입니다 이거는 크루아상이라는 거라 천란서가 어 어? 크루아상을 와플기로 찍은 게 크루아플이에요? 왜 원했어? 몰랐어? 나는 와플에 그냥 아이스크림이 있는 게 크루아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크루아상 정하잖아 네 그럼 크루아상맨 어때요? 어 저 크루아상맨 별명을 옷도 해가지고 나 그때 뭐 뭐야 나 그래서 뭐야 까이탄자이 했던 거처럼 너 크루아상맨 했잖아 크루아상맨이야 크루아상 좋아했다 옷도 뭔가 크루아상 느낌의 질문이 있으니까 크루아상맨 까이탄자이 까이탄자이 크루아상맨 난 없어 너는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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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붕어빵 슈크림 맛 좋아한다며 나 붕어빵 붕어빵 아니 그러니까 크루아상을 와플기기로 찍어 누른게 크루아상맨 크루아상맨 그래서 조린거 아니지 오 나는 와플에 아이스크림 올리는게 크루아상맨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죠? 반죽을 만들어야 돼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봐봐 크루아상을 크루아상을 만들어야 찍는거 아니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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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죽을 이렇게 누르는거지 아 아 아 그러니까 반죽이 크루아상 반죽이다 라는건 내가 볼 때 내가 알려줄게 반죽을 좀 넣어 얼만큼 넣어 그러니까 잠시만 이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이거 이거잖아 야 일단 뜯다 일단 뜯어 일단 뜯어 뜯으면 전달이 안에 있을거야 뜯으면 아 안에 계량이 되어있다 아니 크루아 난 가루인줄 알았어 아니 나도 나도 아니 아니 사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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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네 아 사이형 크루아상매 사이형 사이형 살렸다 난 아래 가루로 되어있는 줄 알았어 나도 가루로 되어있는 줄 알았어 아니 크루아상 이미 있네요 그럼 이거를 먹으면 되는거에요? 올려? 그냥 아니야 아니야 지금 기다려봐 지금 내가 지금 머리 쓰고 있거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맛있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알려줘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기다려봐 안돼 안돼 여기서 하면 안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거를 예열을 시킨 다음에 버터를 뿌려 그리고 올리고 기계를 달아야되네 이걸 꽂아? 어 어디다 꽂다? 어디다? 뭐래 어디다 꽂아? 근데 이걸 먼저 꼈으면 안되나? 예열을 시키려면 일단 이거를 먼저 꽂아 아니 꽂아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예열을 시켜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거의 보이나? 거의 안보일거 같은데 그럼? 전 꽂고 일단 한번 빼볼게 야 이쪽이 내가 해줄게 응 됐다이 이렇게 하고 너무 당기면 너무 짜여 얘를 이렇게 이게 너무 짜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게 응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나? 와플 메이커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열을 시켜요 그럼 얘를 어떻게 예열을 시킵니까? 이걸 닫아놔 그 다음에 그냥 뜨끈뜨끈해진다 했어 형님 어 이거 이거 켰어 내가 뭐가 켠 거야? 켰어? 이거 끈 거 아니야 이거? 야 너가 뭘 봐 여기 뭐 빛나졌네 왜 빛이나 뭐가 빛이나 빛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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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다니까 이렇게 여 움직여 형 여기다 밑에 아까 물 부었잖아 야 누가 사장이야? 사장? 사장? 뭐 있을 때 사장이지? 네 공동 사장이네 셋 다 사장이네 그때 누구였는데? 내가 좀 더 높은 사장이네 내가 그러니까 형보다는 조금 높은 사장이네 내가 왜 보여 나 그럼 사장해 너 혼자 해? 너 혼자 사장해? 너 버전 뿌려놓고 다 해? 그럼 저 사장입니다 내가 쳐 내가 쳐 내가 쳐 내가 쳐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요즘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 야 이런 게 왜 생대로 생겼어 이거 그냥 애벌레 같아 애벌레 반죽을 안 하고 저를 안 해도 이렇게 그냥 새워서 나오는 거야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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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여러분 이게 아사히예요 아사히 아사히 크루아상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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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진짜 뜨거웠으면 이게 뜯겠다 냄새가 나는데? 뒤에 만져봐 살짝 뜨거워? 어 뜨거워 진짜?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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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장난해 아니 아직 아직 장난해 장난해 뭐야 해도 돼 있는데? 진짜로? 응 뜨거워 여기가 좀 뜨거워져야 돼 안 뜨거워 아 냄새 만져봐 뜨거워 뜨거워 우리 brinc abla sac 잠깐만요. 이걸로 되면, 이걸로. 간다? 네. 아니, 왜 거기야? 말 말려? 더 세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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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반대면으로 바르래. 아, 뽀똥 냄새. 된 거 같은데? 너무, 아는 거 아니야? 아는 거 아니에요? 바른다? 하나만? 두 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세 개는?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하나씩. 두 개로 가자. 앞쪽에 하나씩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두 개씩이지? 아니지. 아니래, 아니래. 이거 퍼지코 아니야, 이렇게 멍청아. 아, 나와. 나오라고, 그거. 아니, 이게. 계속 흘러. 나와, 크루아상. 기다립니다. 맞아? 순조로웠다니? 야, 이렇게 쉽다고? 자, 이제. 이제. 이거는 뭐죠? 그 위에 올린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연기 나와, 연기 나와. 다는 거 아니야? ive- 몇 분 정도가 여지. 몇 분 정도 해야 되죠, 이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한다? 아직이야, 아직이야. 오오. 저 색깔이 노릇노릇의 색깔이잖아 근데 메모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근데 이걸 접시거나 둘, 둘, 둘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꾸며야 돼 하면서 노릇해지면 뒤집어 뒤집어 나 묶게 가고 나 묶게요 조심해, 조심해 밑에가 노릇해지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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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시 다시, 다운 오늘 오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아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어떻게 돼? 보고 이제 가능하면 제가 사실 크로와상 안 먹었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요? 먹은 봤지 그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게 마플이 그거 아니야? 오븐? 오븐? 내가 크로와상을 진짜 좋아해 아니 빵 먹을 때 그거밖에 안 먹게 응 크로와상 빵은 내가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해 왜?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좋아 열어봐 냄새난다 냄새난다 알겠습니다 뒤집어 정우야 진짜 어플 같아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나 봐 나야 이게 나야 사이 형이 드시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이 형이 노른 아니 사이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어요 사이 형이 사이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어요 사이 형이 지금 물려졌어요 기계 정우야 괜찮아? 포도를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포도를 넣으면 어떻게 해 포도를 넣으면? 포도를 넣으면? 아니 지금 넣지 말고 나 다 먹으려고 포도 넣지 마 포도 넣지 마 얼려 그냥 안 뒤집는 거라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었나 봐요 일단 뭐 이게 위면 아래면 다 구워지고 있으니까 포도 토핑이야 먹어볼 사람 어 괜찮아 너 한 번 먹을래? 야 좋아해? 면도 크림같이 생겼냐? 나 이거 좋아해? 아니 뭐 면도 폼같이 생겼어 나 이거 좋아해? 그만 나 안 좋아해 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나 안 좋아해 나 안 좋아해 형 좋아할걸? 나 다른 거 싫어하잖아 나도 다른 거 별로 재혁이 형이 다른 거 봐 재혁이 형이 다른 거 진짜 좋아하잖아 왜 왜 왜 싫어 싫어? 알았어 조금만 해 네 뭐야 뭐야 야 뭐 치과 치과해서 그런 소리 들려 석션하라는 소리 들려 왜 안 나오지? 일단 이거 형 끝난 거 같은데 지금이다 딱 됐다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완벽한데? 아이스크림 꺼내오세요 미션이야 미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웃는 거지 웃는 거야 그거 읽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웃는 거지 느낌 있지 알겠지 좀 진짜 오셨다 아니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여기가 더 힘세라 아이스크림 스푼 아이스크림 스푼 아이스크림 스푼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아이스크림 너무 가운데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나 하트 모양이 나 안 닦아도 되지? 응 저는 이 시간에 소통을 좀 하고 있을게요 네 네 아이스크림과 메이플 소스를 넣으면 완벽합니다 저희 메이플 소스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씩 갈까 아이스크림을 안겨? 응 아니 이거 뭐 옮길까? 이거 옆으로 옮길까? 아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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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준비해볼래? 지금 이렇게 사진 우참 우참 할래? 응 우참 우참 키친 응 응 오 Johannes Action Mitchell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야 지금 이 시간에 일단 먹어봅시다 하나 만들어 놔 한 두 개를 해볼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퍼지에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잠시만 이거를 남아 있잖아 먹어볼까? 먹었던 거 남아 있잖아 먹어보자 나 한 입 먹어볼게 두 개 두 개를 해보셨는데 하지 말래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자르면 되잖아 자르면 더 맛있어요 굳이 왜 잘라 버리냐고 이렇게 잘라버렸지 해버려 두 개씩 해버려 그러네 이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어 야 야 뭐 먹었어? 나 먹을게 응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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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지금 딱 몇 시지? 지금 3시잖아요 네 네 3시에 밭 점심 먹고 딱 배부른 상태에서 디젤 네 커피먹으면 탕후라 에이 음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는 크로플을 먹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봐봐 사실 와플은 먹어봤거든요 응 아까 먹어봤는데 먹어봤다고 그랬잖아 아니 잘 모르겠어 크로플을 먹어봤는데 와플은 먹어봤어 크로와상의 그 그거 있지 식감 그게 여기도 있네 그치 뭐하세요? 차갑나봐 지금 뭔지 말이야 오지 말까? 마음에 안 들어? 올리고 싶은 건 올려 왜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올린 부분은 이게 뜨거운데 이게 차가우니까 내가 좀 곤란해가지고 오케이 다음에 안 올려서 해보는 걸로 뭐해 좋아하는거 Hum 워픈들 드레저우 박스 슬로우빅스 오 슬로우 박스 휘지를 휘지는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오오 오오 왜지 celebrating 뒤집어는거 아니야? 삼겹살 냄새가 나 오늘 이렇게 크롭 만들어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어떤나요? 이건 뭐지? 그건 뭐예요? 우리 붕어빵도 만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붕어빵 이걸로 붕어빵 만들거거든요 그럼 일단 잠시만요 일단 기다리고 빨리 먹어 치워가지고 그 모양이 딱 들어가지 네 감사합니다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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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크로플을 왜 좋아하세요? 크로플이요? 네 크로플은 와플도 원래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단 거를 잘 못 먹어요 네 와플이랑 크로와산이 유일하게 있었던 그런 건데 네 왜 같이 샀지? 크로플이라는 게 있다 살짝 그런 거 제가 그날 그래서 먹게 되었죠 네 까이 딴 자이를 왜 좋아하게 돼요?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이 딴 자이를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소감 좋겠네요 부모빠랑 왜 좋아하세요? 제가 안 좋아요 아니요 부모빠랑 슈크림 맛 환장하잖아 슈크림 맛 별로 안 좋아요 왜 좋아하세요? 제가 부모빠랑 슈크림 맛을 좋아하는데 제가 겨울에 20초입니다 제가 겨울에 학원을 갔다가 앞에 붕어빵 파는 데가 있었어요 진짜요? 그때가 얼마였지? 천 원이었나? 천 원에 천 원에 한 세 개? 응 세 갠가? 근데 제가 팥 맛보다 슈크림 맛을 좋아했어요 그 부드러운 그런 것들 파스타들 그래서 제가 붕어빵 파는 데가 됐습니다 요즘 근황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근황이요? 대신에 계세요? 징스 여기 접수 있어요? 이거지 저 여기 하나 어디 있어요? 다리가 있네 다리가 있네 여기 뭐해 먹어? 뭐해 먹어? 하나 먹어 이거 나 먹고 싶은데 저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그거 초코잼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는 머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난 그냥 그냥? 네 오리지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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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딱 아무것도 그냥 안 뿌리고 그냥 먹고 스푼이 없을까? 이걸로 물티슈로 닦아줘? 커피를 마셔 이렇게 하아 이거 이거 하아 이렇게 이렇게 탈 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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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 여기 뭐 할 건데 이게 원래 흔들어요 이거 하고 붕어빵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 하고 붕어빵을 만들어 봅시다 소리 땀이 뭐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근황 토크 저희는 어떻게 지냈냐면 이제 여러 가지 네 나로였어 이거야 네 저희는 요즘에 이제 뭔가 개인적으로 발전시킬 것도 발전시키면서 개인 연습도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학교도 다니고 그렇죠 학교도 다니죠 학교 네 학교가 제일 힘들겠다 학교 네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네 아 아 음 무꽃꽃 근데 왜 이렇게 넣어도 돼? 액체가 되나? 뜨거워서 아 녹는 건가? 알았어 1등도 하면 고찌가 되는 거야? 라바 아니야 라바? 라바 민제 꺼야 저 라바에 넣은 장수 풍뎅이를 좋아했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는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잘 가겠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기다려주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성장하고 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시작할 거잖아요 퀄리티면 퀄리티 그렇죠 저희의 최선을 여러분들 만나뵈러 갈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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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곧 할로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할로윈에는 지혁 씨는 까이딘자이 등장하신다고 저는 붕어빵 안이 너는 크루아상? 저는 붕어빵 안이 붕어빵 합시다 저희 붕어빵 분장 크루아상 분장 까이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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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뭔가 할로윈에 분장해보고 싶은 거 있어, 진짜? 벤 조커요 사장님이 뭐야? 사장님이 뭐야? 진짜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럼 조커 저는 저는 천혁이신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그거 할게요 저도 천혁이신 대박이십니다 저는 드라플리 뱀팔이에요? 응, 뱀팔? 다 각자 배우가 있는 건데 다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는 게 있네요 아니, 이거 다 멋있었는데 너무 멋있다 연사 기왕 같으면 직수? 잘 어울리네 자전거 타면서 귀엽게 어떤 느낌이죠? 그렇지 준규 형은 뭐 에나베? 타투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여신은 가고 있어 근데 뭐 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맛있네요 맛있더라 그럼 붕어빵을 해볼 텐데요 네, 해볼 텐데요 반죽 누가 할래? 왜? 내가 할게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형이 해 그럼 사이라 해줘 붕어빵 반죽 물 1대1 물이랑 가루 1대1 비율로 하면 돼 물이 어떡해 나는 나 누텔라 때문에 다 찼어 가루 이거를 일단 어떻게 치워야되는데 어떻게 치워야되는데 잠시만요 잠시 치우는 시간 네 손 씻고 다녀올까 손 씻고 손 씻고 나 손 씻고 올게 어 그럼 저도 손 씻고 올게요 다산이 지금 혼자 있고 죄송합니다 안 갔잖아요 그래서 안 갔잖아요 안 갔어? 응 갔다 옮겨 1대1이 돼요 혼으로 하는 거예요? 붐붐믹스 이게 있습니다 아 으흑 어 아 아 아 안 왔어 안 왔어 형은 바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서 그냥 괜찮아요 그렇지 일단 내가 진짜로?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숙해 줄게 분분 믹스 1대1이에요 이제는? 1대1로 1대1로 가능해요 가지고 나는? 5개 하죠 1대1을 해 가지고 무릎을 무릎을 가루 믹스 그럼 계량을 해야 되잖아 1대1이면 한 250? 그렇지 250 뭘로? 150 정도? 오 뭐였냐 일단 다시 계산이야 응? 괜찮아 괜찮아 250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조금만 더 스탑 그렇지 500은 할까 500? 아니지 500? 500 하세요 500 하세요 500 하세요 500 500 하세요 500 하세요 마음대로 한쪽 넣으세요 마음대로 해 이거 500 이제 500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잠시만 여기다 알겠어요 이거 숟가락 같은 거 없나? 잠깐만 기다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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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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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해 거품 어? 어차피 쓰잖아 응 아 오케이 좋아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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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넘어 보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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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400 450 아니지 오케이 아니지 오케이 아니지 오케이 이 정도? 응 1대1 아이고 진짜 잘하고 근데 둘이 V LIVE 하니까 재밌게 나가니 그러니까 둘이서 재밌게 나가니 재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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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가루를 좀 넣어 넣어봐 가루를 내가 스탑 할 때까지 넣어 조금 지러져야 됐나 어 조금 반축 돼야 됐나 제가 요리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지러가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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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서 시간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너무 크게 나왔네 여기 재혁이 형 재혁이 형 왜 찌르봐 와 일로 재혁이 형 그럼 앉으면 되잖아 이거 해 이거 아 이거 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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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야 좀 이거를 이거를 닦아냅니다 이거를 뜨거운 거 어떻게 될지 내가 빼줄게 코드 빼고 시키네 있지 않았을까? 된 것 같다 역시 재혁이 형이 하니까 잘 되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저기 못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저기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꺼내야지 빼줬다 빼줬어 빼줬어 만져봐 뜨겁죠 뜨거워 집게 집게 줘 집게 시키고 빼라고 빼라고 시켜 보자 됐어 됐어 아니야 됐어? 이런 거는 붕어빵 여러분들 다들 붕어빵 드실 때 있잖아요 어디부터 드세요? 이것도 토론 주제거든요 은이요 네 나는 한 입에 다 먹어 네 정신입니다 토론 그만하시죠 정신입니다 아니 궁금해가지고 저는 저는 지느렁이요 진짜요? 네 그럼 지느렁이부터 먹겠습니다 사실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를 마지막에 먹습니다 눈이 진짜 맛있다 이거 사실 사이형 대신 여기 샤인머스켓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 찾아봅시다 이렇게 그린나 알겠잖아 이렇게 잠깐만 붕어빵 먹는 거 맞죠? 붕어빵은 진짜요? 일본형 있어? 진짜 있어요? 다이아키라고 다이아키 다이아키 타코야키 어꼬놈이야 형 타이가 붕어네? 그치 타이타이 뭐야 형 아사히타이 아사히타이 아사히는 타이야 아사히거고 정은 붕어구나 정은타이 나 정은타이 해라 왜세요? 까이단자이 까이단자이 정은타이 야 이거 아이스크림 녹겠다 이거 저 염뽄 생겼는데 하나도 없어 있어 여깄네 줘 죽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구워보는 시간 어? 제 얼굴이 어 이게 지금 아아 뜨거우니까 조심해 진짜 조심해 와 진짜 조심해 이게 이렇게 아향이 맞아야 돼 아향이 맞아야 돼 이거야 아니 아니 이거지 그치 내가 이거 진짜 잘하는 그치 이거야 이거야 이거 다시 빨리 뭐? 아니야 나 이런 거 계속 잘한다니까 이거 다시 빨리 어 아고 이거 눌러줄게 눌러줄게 그럼 거기도 끼고 그럼 거기도 끼고 그렇지 그렇지 안 되지 손 좀 끼고 네 됐다 됐다 하하하하 아하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부어 주세요 꽂아주세요 이건 버터 그런거죠? 그런 거 알려도 되겠지? 지금 이대로도 좋대 해야 된다는 건가? 버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버터 많이 뿌려 알겠어? 그럼 더 해야 되죠 예열을 시켜줍니다 조심해 약속 겨정 중이어서 고무줄 버터 해야 돼? 버터 해야 된대 근데 좀 예열 시키고 할까? 안 뜨거워 그러니까 덮어둘까? 일단 덮어둬 안 덮어놔야 되나? 어떻게 할까? 덮어주세요 덮어놔, 덮어놔 나는 난 진짜 혼자 지내게 된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요즘 시대가 좋아 다 돼, 네이버 챔터가 다 돼 그래? 왜 그래? 봐봐, 묽어졌다, 얘들아 왜 그래? 크루아상 넣어볼까? 여기? 응 여기 그냥 해보고 싶었어 야 머리 쪽 부분만 크루아상으로 한번 해볼까? 빼빼지겠지? 응 왜? 아니, 붕어빵으로 크루아상을 해볼까? 붕어빵 모양으로? 한 번만? 한번 해볼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버터 부려야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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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깜짝 났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안 뜨거? 안 뜨거? 하나 더는? 얘를? 어, 그냥 아예 두천을 야, 아니지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렇지? 응 늘릴 거야, 이게 봐봐 봐봐 여기서 버터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 왜 뿌려 안 뿌렸을까? 얘네 응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 왜? 이게 우리야? 반성되고 있어 지금 왜? 왜 나와? 이게? 지금 반성하고 있냐, 지금? 우리 그냥 그거잖아 휴일에 우리 항상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야? 우리 항상 주말마다 이러고 있는 걸 이게 지금 V LIVE라는 거예요? 왜 찍어요? 왜 찍어요? 왜 찍어? 부끄러워 죽겠네 몰랐어 부끄러워 아니, 우리 그냥 맨날 하잖아, 이런 거 맨날 하고 있는데 그만해 받아줬잖아 뭘 하는 거야, 자꾸 받아줬잖아 받아줬잖아 응? 오 좀 더 늘려봐 아니, 이게 좀 야, 근데 뭔가 새끼였는데 아니, 이거보다 이게 좀 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붕어빵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아, 그 안에 뭔가를 넣을 수가 없네 아니, 이게 지금 크루아상으로 만든 거인 것 같은데 크루아상으로 만든 거야 아니, 아직 이걸로 안 했어요 뮤지션 한 줘봐 오, 덮어? 그러니까 퍼요? 덮어? 아니, 질문이에요? 느낌표 느낌표 아니, 앙금을 일단 넣어주세요 어? 야! 야! 왜? 안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그 다음에 이 위에 크루아상으로 덮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이게 하나야 팥을 치워야 돼 그러니까, 치워야 돼 간다? 응 오케이 저거 무슨 맛으로 먹어? 예 뿌려 먹어야지 일단 모양만 보자 그냥 재미야,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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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치네 물건을 섭취 마십시오 네 바슴 되고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언제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립감 할로윈 테마 장식 제가 여기 밀가루를 더 넣어보네 밀가루를 더 넣어?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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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찬찬히 더 후 오 조금만 더 봤어요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빵 먹어봅시다 붕어빵이라고요? 붕어빵, 너가 붕어빵이지? 아니지 제가 정우야, 정우지 형 헷갈리지 뭐라는 거야? 뭐 어떤 게 없어요? 이게 뭐야? 야, 정우야 야, 이거네 아니면 그냥 이거를 살짝 벌려가지고 팥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해봐야지 칼로 잘라볼까?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나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건... 그냥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어야 되거든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어야 되거든 짤주머니가 짤주머니가 야, 뭐 넣을까? 여기 팥? 여기 팥? 뭐 형 넣고 싶은 거 이거 할까? 이거네 여기에 넣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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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와줘 형이 될래? 내가 넣을까? 걔들 내가 넣을 수 있을까 이거? 이거 넣을 수 있을까 이거? 이거 넣을 수 있을까 이거? 뭔 넣을까 깨는데 티나 많이 넣을까? 티나 많이 넣을까? 티나 많이 넣을까? 찍어 MARC테크 안 Burada continents 이거 어떻게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하는데 끝에를 끝에는 이렇게 하고 자른거고 아 아 잘라줄게 가위 버터를 많이 뿌리래 버터 어 저 아 팔 좀 더 나 음 으 아 으 Weise 먹어 Geschichte 어떻게 없애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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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터가 버터가 무슨 형이 뿌렸잖아 아니 몰래 있었다니까 이게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봐봐 어떡해 이제 그릇을 안착시켜 이거를 이거 해 이거 안에 팟이 돼 클럽처럼 형이 좀 근데 이거 이거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앙금을 내가 다듬어 넣어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앙금을 넣어버리자 일단 하나는 이거 하나는 그 뭐지? 뭐 무슨 지혁이 좋아하는 거 저기 팟은 뭔가 좋아 그냥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래 야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기 다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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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일 날듯 그리고 한 번 더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대 맞대 한 번 더 뿌려야 된대 우리가 처음에 더 많이 넣었나? 아니 좋아 좋아 한 번 더 뿌려야 돼 야 한 쪽 그거 뭐지? 문 틀려 문 틀려 그거 숟갈? 숟갈? 어이 瑋 으으으음 아직 쓰던거지? 이것도 속재를 넣고 위에 반죽을 다시 덮어 야 이건 진짜 맛 야 네? 응 네?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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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붕어빵 만드는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였어 이거 뜯대 이 안에 파티 저기 저기 기대된다 먹어봐 이거 이거? 크로플 좋아하지 아무것도 안 뿌리고 크로플이야 등부터 먹는데 어때? 응 크로플 알겠어 붕어빵 붕어빵 지금 우리가 이 느낌을 그대로 카펫 플레이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뜨 아뜨 이거를 우리가 사먹는 그런 가게들에서는 이렇게 맨날 하는구나 아니 그분들은 대박이야 프로지 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어? 그게 비주얼이야 그게 비주얼이야 불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야 이거 계란 후라이 튀긴 했네 계란 후라이 냄새가 나 소리가 계란 후라이 하는 냄새 아니 소리가 안 나 차가워 따라가고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요즘이요?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크루플 만들고 크루플 만들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갑자기 제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뒤로 봐도 돼. 왜냐하면 양쪽에서 양쪽을 그리기 때문에 양쪽 다 되거든. 그래? 안녕, 안녕. 틈맵. 하사실 잠깐만. 저도 하사실. 이제 요리는 그만두자, 얘들아. 근데 우리 이제 요리 못 하긴 한다. 진짜 맛있네, 이거. 물 너무 많아. 붕어빵이 완성되면 보여주다. 재호아. 난 정환이야. 우리 컴백이 언제야? 지금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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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했어? 어 다 했어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뒤집어 먹을까? 그래 조심해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나? 시간 원래 기다리는 얘기야 우리가 자꾸 열어봐서 다 빠져나가야 돼 이제 소통을 할까? 티넷이 매끄러워 문제가 그래 좋아 이쪽으로 와라 뭐야 그래 저녁 메뉴 추천해 드릴까? 붕어빵 요즘 요즘 날씨가 추워하잖아요 짬뽕 짬뽕 아니면 거기 열었어? 나 안 먹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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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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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겼던 게 어제 밤 12시에 얘가 이제 사이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응 끝나고 왔다 근데 루토랑 뭐 먹을라 했는데 너 자고 있었고 응 루토랑 먹을라 했는데 근데 그냥 사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먹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설명해서 부대찌개 다 시켰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내가 시켰어 내가 시켜줬어 근데 내가 루토랑 있잖아 우리 그거 사주고 냉동식품 그거를 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 먹고 있었다 먹고 있었는데 얘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그걸 내가 먹고 있으면 혼나잖아 얘한테 밥 먹기 전에 훑어먹으면 뭐라 하냐 내 침대 뒤에 숨겨준다며? 내가 어 사이 왔어? 하고 얘가 응 우리 쟤 좀 밥 먹을까? 이러는데 양심이 너무 떨려가지고 보여줬다 불러떡을 사이 형 먹었어 이랬는데 얘가 어 진짜 왜 떠먹는 거야 화로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먹을 수도 있지 밥 먹기 전에 뭘 자꾸 먹지 말래 아니 밥을 시켰어 밥을 시켰는데 아니 재형이 그것도 있어 밥을 한 번에 안 시켜 어 맞아 나 그건 진짜 아니 이건 진짜 할 말 많은 게 밥을 안 먹었대 어? 그래서 밥 시키자 뭐 먹을래? 안 먹었더라 그러나 밥 시키는데만 30분이 걸린다니까 아 아 너희도 그럼 너희도 계속 자잖아 뭐? 너희도 그냥 자잖아 나 어제는 안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왜 같이 안 먹었어? 어제 나 서울에서 너희도 지금 어제 내가 어제 내가 어디 너희도 자고있을 때 가서 내가 먹자 했지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했지 잔다고 왜? 졸리니까 너무 졸리니까 밥 밥도 안 포기하고 자면서 좋으니까 그래서 밥 안 먹고 잔다고 얘기해 내가 먹자 앞으로 너 자면 밥 먹자 내가 먹는다고 잤어? 먹는다고 잤냐고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얘기까지 했잖아 말하지마 나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자고있으면 밥 먹자 아니 이제 안 부를 거야 절대 안 부를 거야 어? 말했어 어? 너 자면 밥 절대 같이 안 먹어 어?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어? 서비하지마 아니 내가 먹는다고 잔 거면 내가 이해가 4일부터 정한이랑 내면서 먹고 내가 먹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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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고 하고 잔 거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약간 그런 거였잖아 약간 약속이 있는 거잖아 우리끼리 반이 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제 안 먹는다고 했지 이런 난 루토한테 얘기까지 했어 루토한테도 나한테 안 했는데 루토가 너 안 먹고 잘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나 그냥 너 잘 거야? 그러길래 어? 나 잘 거야 그러길래 아 나도 안 먹고 잘 거야 그냥 하고 그냥 자러 갔어 난 못 들었어 난 서운했어 형이 왜 못 들었는데 몰라 형이 방에도 혼자 유튜브 컴퓨터 보고 있었잖아 컴퓨터 안 했어 어? 혼자 맨날 맨날 대학 강의했어 맨날 그렇게 뭐? 영화와 뭐 있으면 맨날 왜 안 했지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밥 먹자고 절대 안 할 거야 똑같아 왜? 아니 아까 그 반죽이 잘못 됐나? 아니 반죽이 있는데 오래 걸리나 봐 이게 네 먹어봐 봐 내가 먹을까? 내가 먹을게 확 뜨거워 오빠가 더 귀여운데? 팝콘 냄새 나요 어? 누룽지 맛이 나요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고 팝콘 냄새 나요 팝콘 냄새 나요 누룽지 냄새 나요 진짜 누룽지 맛 나지 맛있다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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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요 누룽지 맛이 나요 누룽지 맛 나요 누룽지 뭐 이게 뉴탈인가? 네 뭐 이게 뉴탈인가? 뭐 이게 뉴탈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형식이 심해 미안해 자 아 어스부시 어스부시 괜찮아? 어스부시 이게 제일 맛있네 이게 제일 맛있어 팝콘 넣었어 이틀에 넣어볼래 그냥 고드름 뭐 고드름이야 밀가루 차나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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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애들 나 개인 방송이야 안 냄새 안 냄새 나 내가 구멍어 1 1 1 2 3 2 안 냄새 안 냄새 안 냄새 저거 안 냄새 뭐 먹으면 정훈아, 내가 먹는다고 보셨어? 이제 데리고 올게 싸우지 마세요, 오늘 맨날 이래요, 저희 마을키다 너 뭐해? 마을키다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먹을 거야? 응 뜨거워 안에 뜨거울 것 같아 에이, 장난치만 이겼겠지 이겼겠지 모르겠다, 이런지 아닌지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령 흥믿 흥믿 귀신이 있다고 뒤에 귀신이 있다고 하시네요 귀신이 있다고요? 네 뒤에서 뭐 움직이네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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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출게 어딨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네 안다주면 있겠다 촬영 중 몇쯤 있어? 뭐해? 마하이키타 마하이키타 yes 1996 요거 최고 이것이 무엇이 numéro 과영 사실 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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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잘 가 아이스입니다 첨포도입니다 안상입니다 아 맞다 그로라상입니다 그로라상 씨 종간몰이가 사이요? 사이요? 첨포도입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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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요 하아 아구 친타가모 어? 그거 뭐 나와? 뜻 안 왔는데? 아구 친타가모 인도네시아 거 아니야? 그거 아 뜻을 까먹었다 포기 뭐야? 어? 따당 따라따따따 빠빠빠빵 빵빵빵 빵빵 앙빵빵 제대로 보내셔야 돼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붕어빵 그냥 틀에 저거 밀가루를 하지 마시고 저 그냥 크루아상 크루아상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안 했다 파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저걸로 하면 최고는 사먹는 게 그쵸 사실 그게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와플 기계가 왜요? 막 마이쮸 누르고 마이쮸 누르고? 유튜브에 올라오던데요 그냥 잠깐 먹어볼게요 싸이머 스케줄 한번 물어봐봐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귀엽네요 오늘의 지엠아이는? M G D D 익스프레스 M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나 다섯 모르지? 아니 잘할 줄 모르잖아 사실 밥 먹었으면 알았을 거 아니야 같이 근데 이거 진짜 재밌었다 뭔데? 세븐틴 선배님 어제 처음 봤거든요 그 뭐야 사명시 하는 거 어디서 뭐 사명시 하는 거 있는데 가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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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으로 사명시 하셨는데 어 처음이 가가 뭐였지? 뭐였지? 가을이 맞네요 아니 가을이 맞네요 띠 띠 차에서 하는 거? 어 얼굴만 이렇게 하시고 그거 다른 선배님이고 근데 진짜 멋있어 멋있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요즘에 저희 월모델이 많이 보잖아요 항상 세븐틴 좋아요 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어때요? 맛이? 맛이 느껴져요? 내가 아직 첫입이라서 핫은 안 느껴지네 마사이 형 때 느껴지겠네 핫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나아 이게 나아 결론은 이거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와 있는 이 크로와산 그걸로 만드시는 게 편하다 이쪽 비주얼 사용하려도 더 좋다 편리한 것도 더 가사태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제대로 성공한 거는 크로와산밖에 없었네요 크로와산밖에 없었네요 그 뭐야? 크로플 크로와플 다음에는 무슨 요리를 해볼까요?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타코야키 만들어볼까? 그렇지 다음에는 타코야키를 만들어보는 걸로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구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부 다입니다 네 어쩌셨어요? 저희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저희의 의식의 흐름이 아니었나 저도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원래 소통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요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거에 집중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가 소통을 여러분들과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 소중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V LIVE를 할 수 있기도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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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즘 날씨도 추우신데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갑자기 추워졌어요 맞아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관객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치아 조금만 열심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드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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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 닫을게요 하나 둘 셋 바이밤 안녕하세요 크루아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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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크루아상네 크루아상네 크루아밥 까이 깔잘잘 까이 깔잘잘 까이 깔잘잘 이름이 몇 개야 네 안녕 안녕 안녕